없어. 언니 없어. 없어. 아이고 아이고. 다시. 아저씨한테 가. 아빠가 사고 깎고 있었어. 그래서 여기 새끼꼴인 거야? 언니는 없어. 언니는. 아빠가 사고 깎고 있구나. 왜? 왜 흥분했어. 왜? 아응. 필터가 없으니까 이상하다. 아 상관없어요. 밤재땅. 돈까스. 그럴땅. 잘 짜요 또 너무 이쁜거 아니냐? 아이고 밥을 맨날 흘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부부부부부부 알았어 배에서 고르륵고릅 이렇게 혹도 나고 그래요 형들아 아잉 잘했어 이제 두 번째 약을 요거를 넣자 요거를 넣자 요거를 요거를 가스 다 써 문질문질 해줄게 요거는 모자를 불편할까봐 떼어요 너 너무 이쁜거 아니야? 이쁘잖아 하다못해 라이라이도 있잖아 라이라이도 있잖아 중국집이라 다 그쪽에도 오러 왔으니까 내가 쳐봐야돼 다다픈에 있습니다 어? 11시 30분 아 요지나 나 메뉴 4개 시켜도 돼? 당연한거 아니야? 당연한거 아니야? 나 남겨도 돼? 네가 먹어지면 안돼? 야 근데 너 신발 신어도 안 아프냐? 아 근데 뷰가 너무 이뻐 나 영상 찍어도 돼? 일단은 종류 짱 많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빠네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다 나 그것도 먹고 싶고 라자냐클레식도 먹고 싶어 근데 나 요새 회사 다니는 얘기 많이 들어서 자리 옮겼다 저기 난쟁이 있어 난쟁이 아 예쁘다 소리 장난 아니다 아 너 하려고? 아 장난 아니야 내가 올 추석엔 내가 한국에 있거든 이게 없어 이거 초콜릿은 완전 탄맛이고 우리 엄청 많이 먹기 같이 찾자 치포 해야 돼 프랑스 최고 버터? 나뜰리의 김가 뭐야 딸기축제야? 헐 대박 야 다 먹어 보자 내가 안 먹으면 안 돼? 자 저것도 먹고 싶고 이거 때문에 좀 더 덜 추워 그니까 오 대박 난방 중입니다 문을 꼭 닫아줬어 아 배불러 어우 야 딸기 딸기개그 보이냐? 선사의 달걀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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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가자 여기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? 깜짝 놀랐어 비판 좀 짜다 맛있겠다 이게 샤르트 그리고 이게 궁극의 뭐? 궁극의 치즈 타르트? 이거 오레오 어쩌고 저쩌고 맛있겠다 야 케익이 얼그레이 나 감동 먹었어 지금 궁극의 치즈 케이크랑 오레오레오레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직 우리 뭐 먹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알지? 진짜 음료수도 한 잔 남았어 맛있겠다 야 이것만 찍어도 행복해 방울아 먹고 싶어? 배고파 언니 병원 갔다 왔어 배고파 궁딩이 빵빵 아이고 아이고 밥 달라고 짓네요 빨리 밥 조잉 오늘은 자다 일어나서 그러지 목소리가 좀 낫다 방울아 원래 이러잖아 월 월 이러네 웬일이야 짜증났어 짜증났어 빨리 밥 달라고 안타타타타타타 알았어 밥 줄게 언니 밥 줄게 일루와 방울아 일루와 방울아 일루와 삐졌어? 일루와 가자 밥먹자 엄마 이거 엄마 씨 있을 것 같아 한국 한국이다 한국이야 대박이다 한국이야 한국이다 방울아 아이고 예뻐 방울아 거기 나오지마 미끄러지잖아 왜? 밥 먹고 싶어? 근데 아직 시간이 6시가 좀 안됐다 나 올라가? 나 올라가? 언니한테 올라가? 미끄럽잖아 여기는 이 방울이 빨판이 두개야 저기는 어이구 꿍했어 꿍했어 아팠겠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방울 왜 응? 좀만 참아 우리 방울이 얼굴 좀 보자 여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보자 얼굴 보기 힘들어 아 이쁘라 아 이쁘라 아 이쁘라 아 이쁘라 아 이쁘라 아 이쁘라 눈이 빨개 아 이쁘도 빨개 자다 일어나가지고 음 영광 불러 뒤뜰에 매여놓은 보아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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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이홍이 늙었어 몸보신 말라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내 마누라지 조용히 하래 조용히 하래 아이고 조용히야 조용히야 아 조용히 조용히 밥달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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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밥달라고 밥달라고 방 방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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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자 우리 할머니 밥 먹어야죠 아유 진지 드셔야지 아유 떨어져야지 왕왕 알았어 밥줄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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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보컬린라 이럴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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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봄 오랜만에 옷 벗고 여기 놀이끼리 아기 나오냐? 내일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우리 아기 자도 돼요 목욕해도 돼요 목욕해도 돼요 밥 달라고 멍멍멍 언니 오늘 생일이에요 언니 죽고양 언니 죽고양 언니 죽고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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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카락 죽고양 죽고양 또 머리카락 예뻐라 깜짝이야 알았어 5번 생일 축하하고 제가 조금만 잘 못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먹지 고마워 커피 our my my ou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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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프니까 병원 갔어? 병원에서? 엄마랑 붓기 깔아앉아 왜 엄마 왜? 머리도 산발인데 창피하게 해 왜냐면 내가 씻으니까 너 생일날 날씨가 왜 이렇게 좋니?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맛있게 먹어 고마워 맛있게 먹어 샘물 팟타이 야 그래도 롤 꽤 있는데? 내가 먹어봐봐 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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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찍고 있어 계속 찍고 있어 한개만 움직인거니? 방금 한개만 움직인거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VV 아 네 아 날씨가 어떻게 해 이거 검정거 들어가면 이거 하려면 깜짝 넣어봐 뭐야? 같이 앉지 뭐 아 거울? 진짜 아 거울? 아 거기다 뭐지? 네 네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이제목욕 목욕 subscriptions 풀렸으니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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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오세요 언니아 고개 축하 아이고 빨라당 넘어졌어 괜찮아 괜찮아 언니가 안아주면 되요 소독을 다 끝냈으니 이거를 코를 먹어야지 코를 먹어야지 공공 아이아이 언니 줄게요 기다려요 아이고 귀여워 음 기특해 아휴 기특해 다 먹었어 가장 귀여운 자식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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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하러 지마 아휴 없으요 방울이 밥 쪼라 방울이 밥 쪼라 밥 쪼야지 방울이 밥 쪼야지 너 지준다 아까 지준다 왜 안 지져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런건데 어 알았어 우운하지 마 싶어 양념장접상 전화를 해서 잊을때 그래서 이제 16일로 바뀐거야 마요카시 로카으로 갔다 해놓고 예쁘네 엄마 그러니까 마요카시 로카으로 갔다 마요카시 로카으로 갔다 롱콩 마요카시 로카으로 갔다 마요카시 로카으로 갔다